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의 대응에는 전략사령부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3천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공식 창설했습니다.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합동 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 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 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사 39기 진영승 중장이 맡으며 인력 규모 또한 수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진영승 중장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전력2처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를 총괄합니다. 다만 창설 초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기존대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조기경보 체계 등을 통지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미측과 공조해 한미 핵제례식 통합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